서울시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시 야간 대중교통은 밤 9시 이후 30% 감축에서 밤 10시 이후 최대 20% 감축으로 완화됩니다. 지하철은 113회에서 128회로, 시내버스는 3,189회에서 4,063회로 밤 9시 이후 운행이 늘어납니다. 서울시는 야간 시간대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차량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